18장 그 후 다윗은 블레셋 사람을 크게 쳐서 굴복시키고 가드를 점령하여 그 주변 지역을 지배했다. 그는 또 모합과 싸워 그들을 물리쳤다. 모합 사람들은 다윗의 통치를 받으며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쳤다. 다음으로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통치권을 회복하러 가는 길에 다윗은 소바왕 하닷 에세를 멀리 하맛까지 물리쳤다. 다윗은 그에게서 전차 천대와 기병 7천명 보병 2만명을 빼앗았다. 그는 전차를 끊은 말 100마리만 남기고 나머지 모든 말에 뒷발 힘줄을 끊었다. 다마스코스의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 에세를 도우러 오자 다윗은 그들 2만 2천명을 모두 죽였다. 그는 아람 다마스코스의 꼭두각시 정부를 세웠다. 아람 사람은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쳐야 했다. 다윗이 어디로 진군하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 다윗은 하닷 에세를 신하들이 가지고 있던 금 방패를 전리품으로 취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또 하닷 에세를 성읍인 대바와 군에서 청동을 아주 많이 빼앗았는데 나중에 솔로몬이 그것으로 커다란 청동 바다와 기둥과 성전 안에 청동 기구들을 만들었다. 다윗이 소바왕 하닷 에세를 군대를 모두 쳐부수었다는 소식을 하맛 왕 도우가 들었다. 그는 아들 하도람을 다위당에게 보내어 안부를 묻고 하닷 에세를 싸워 이긴 것을 축하했다. 도우와 하닷 에세를 오랜 원수관계였기 때문이다. 하도람은 다윗에게 은과 금과 청동으로 된 각종 물건을 가져왔다. 다위당은 이 물건을 애돔 모압 암몬사람 블레셋사람 아말렉 등 다른 나라에서 빼앗은 은금과 함께 거룩하게 구별했다. 수루야의 아들 아비세는 소금 골짜기 에서 애돔 사람과 싸워 그들 만 8000명을 물리쳤다. 다윗이 애돔에 꼭두각시 정부를 세우니 애돔 사람이 다윗의 지배를 받았다. 다윗이 어디로 진군하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그의 다스림은 공명정대했다. 수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었다.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밭은 공문서를 맡은 기록관이었다.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었다. 사워사는 서기관이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특수부대인 그레사람과 블레사람을 지휘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측근들로 높은 자리에 앉았다.